멤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. 김종국 씨가 운동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분, 여러분보다 덜 먹지 않아요. 일단 오늘 눈 뜨고 나와서 햄버거 두 개 일단 먹었어요. 진짜로?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해장국 한 그릇 먹었어요. 그리고 지금 왔어요. 그런 거 드시는구나. 예전에는 닭 가슴살, 계란 인자 먹고 이러고 했는데 바꿨어요. 의미 없어요. 건강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많이 먹고 대신 운동을 옛날보다 더 많이. 많이 먹고 더 하자. 많이 먹고 더 하자. 아, 네. 요즘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정도? 요즘도 이제 2시간 이상 하죠. 2시간 이상. 매일. 매일. 매일 하죠. 녹화 있는 날은? 녹화 있는 날은 왜요? 평화하잖아요, 해야죠. 아니, 시간이 없잖아요. 시간이 왜 없죠? 저는 새벽에도 잠을 줄이지 운동을 꼭 합니다. 오늘 강정이 나타났다. 그러니까. 우리가 뛰겠다. 시작됐네. 이제부터 저희도 시작됩니다. 덩치 서바이벌. 오늘은 먹질바 초심 특집. 초심? 입니다. 초심? 초심이면. 난 초심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. 난 또. 우리 그때 뭐 먹지? 삼겹살 먹었지. 삼겹살! 삼겹살? 삼겹살. 삼겹살, 삼겹살이랑 American às개. 그거 맞아. 너란 어색? 한 돼지 mejor. 안 돼지? 나에게Maybe. 편의점에 지도榛고. 체국, 태국, 태국인. 나는 Vielen, Fran JAMES HUOAS. 네, 성흥 rayんです. yw Okey chec im jitna. 들어왔다. walk-kick counties. Test흥 rayesin, coffee chin is changed. 어,ik chec Bah. 너라고 professor had to make사 Achilles counters. 팀이 됩니다. 뭐야? 어떡해, 나 싫어. 그럼 누굽니까? 누구예요? 팀이 신규루. 뭐야? 유지하다, 유지하다. 어, 뭐야? 마이너스 1.6kg. 당뇨. 마이너스라고요? 마이너스?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. 9위. 이규호. 이거 뭐야? 이거 마이너스야? 마이너스 0.2kg. 당뇨. 그런데 신규루 씨나 이규호 씨는 의미가 없는 게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. 아니, 잠깐. 하여튼 소리 하시는 거예요. 하여튼 소리 하시는 거예요. 하여튼. 칠 수 있어요, 마음만 먹으면.